오늘은 레노버에서 공개한 듀얼 스크린 노트북 요가북 9i에 대한 정보 가져왔습니다. 요가북 9i는 13.3인치 듀얼 스크린 폴더블 노트북으로 상단 화면과 하단 화면 모두 터치가 가능한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고요. 별도의 키보드와 종이접기를 한 듯한 거치대를 포함한 제품입니다. 이 노트북을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키보드 없이 90도로 접어서 사용할 때는 이렇게 하단 스크린을 키보드와 터치패드로 사용해도 되고요. 실물 키보드와 함께 사용할 때는 하단 스크린 위쪽에 키보드를 붙이고 아랫부분은 마우스패드처럼 사용해서 일반 노트북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거치대를 사용하는 건데요. 거치대를 사용해서 스크린을 세로 형태로 펴서 거치하면 이렇게 위아래 듀얼 스크린으로 작업이 가능하고 가로로 거치해서 하나의 대형 화면으로 사용하거나 두 개의 태블릿처럼도 사용이 가능하니 이동이 작거나 사무실이 아닌 카페 같은 공간에서 사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요가북 나인아이는 올 상반기 출시 예정이고 가격은 2,000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출시를 기다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새롭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